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원주시 기독교연합회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진단과 대책을 소개하는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. 보급적인 반대운동이 일어나면 이 법 하나님께서 반드시 막도록 도와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. 이번 세미나에는 법무법인 INS 대표 조영길 변호사가 강사로 나서 우리가 보금을 온전하게 전할 기회를 빼앗는 이 법을 원주교계가 힘을 합쳐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.